이번에 받는 질문은 어떤 질문에 답하고자 하느냐면요 불자들이 염주를 갖고 다니거나 손목에 단주를 차고 다니는데 단주는 고무줄 같은 걸 넣어가지고 손목에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단주를 차고 다니는데 그 의미를 알고 싶네요 불자 아닌 사람들도 종교가 불자가 아니고 종교가 틀린 사람들도 염주를 구해가지고 악세사리 모양을 차고 다녀요 그러니까 염주는 108염도 있고 180염도 있고 3000주도 있고 1000주도 있고 52주도 있고 54주도 있고 52주도 있고 27개짜리도 있고 수 많은 게 따라 틀린 거죠 그런데 그런 염주는 왜 필요한가 그 얘기를 한번 쭉 이 시간에 질문에 답하는 시간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염주가 상당히 필요해요 염주의 유래부터 따져보면 경전에 의뢰해야 돼 경전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걸 봐야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목환자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목환자경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코살라국의 비우리왕 그러면 코살라 파사기 왕이 왕이었었는데 파사기 왕이 카필라국에 대해 대고 부처님 나라가 카필라국에 대해 대고 대개는 강대국에서 약소국에 대한 청하잖아요 내 부인을 맞이할 공주를 보내셔 그랬더니 카필라국에서 자돈심이 어느 만큼 강했는지 공주를 보내지 않고 여종을 여종 하인을 공주로 위장을 시켜서 보내요 말리라는 여인이 가서 말하자면 파사기 왕 가서 부인이 되죠 거기서 낳은 아들이 비우리가 돼요 비우리 왕자 그런데 8살 때 애같이 집을 가려고 자꾸 졸라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카필라국에 왔죠 카필라국 왔는데 카필라국 다 아는 거예요 자기들은 강대국의 왕자라고 그러지만 카필라국에서 내용을 아니까 궁전에서 저 종놈의 자식이 말리학원은 종의 아들이니까 종놈의 자식이 괄세를 받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오시면 모시려고 하는 강당의 자리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놈이 먼저 올라서 앉아서 의도맞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괄세를 몹시 괄세를 받고 푸대제올을 받고 그 사실을 안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이 녀석구나 하는 걸 알고 내가 크면 이 받은 서름을 꼭 되갖고 말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쳐들어오잖아요 카필라국을 면망시키잖아요 부처님 나라를 면망시키는 거예요 비우리 왕이 그러고 나서 이제 불자가 되었다 불자가 되가지고 전쟁 중에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악몽에 시달리는 거야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야 그런데 나라는 해마다 도적이 늘고 또 질병이 돌고 흉련이 늘고 고통스러워서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부처님께 편지를 보내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악몽에 시달리고 나라는 뒤숭숭하고 살기 힘든 이런 입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럴 여과가 없습니다 제가 간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그걸 좀 알려주세요 편지를 보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로 108개를 만들어서 108번을 없애게 하기 위한 보리수나무로 108개를 만들어서 108염주를 만들어서 그걸 돌리면서 마음을 집중시키고 안정을 해라 부처님이 가르침이 되신 108염주 분신이 보리수나무 열매를 해서 간 거예요 그거를 여기 목환자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염주를 사용하게 되었던 동기들을 여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반바티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전생에 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밥 먹으면 그윽 하고 그게 전생에 소였기 때문에 되새김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접스럽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알고 아시고 이 제자한테 가반바티 제자한테 목환자나무 열매로 염주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집중해서 이게 이제 참선에서 수행을 그걸로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이자면 마음 집중을 해서 그럼 그게 없을 거다 전생에 업이 소멸될 거다 선업을 쌓게 되는 계기도 될 것이다 목환자나무 목환이라는 얘기가 무나무라고 그래요 무 무한 무 우 무한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나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자면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처님 제자에 벙어리 이거 얘기를 잘 들어야 될 것 같아 부처님 제자에 벙어리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벙어리가 왜 벙어리가 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펼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전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무권만 했던 명이 아마 그러니까 그 과부를 해서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벙어리 제자에게도 염주를 주게 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면 염주를 20만 번을 외우면 20만 번을 염주를 돌리게 되면 그럼 돌리면 그냥 돌림입니까 또 이제 부처님을 지금 요새는 관세음보설을 생각한다든지 또 뭐 지장보설을 부른다든지 석가문이 부른다든지 아미타불을 부른다든지 그리고 집중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하는 거죠 20만 번을 돌리면 그러면 하늘세계 천상의 세계 연마천이 태어나고 6천주교 4번 찬월이죠 그 다음에 100만 번을 돌리면 번역근에서 생색의 흐름에서 벗어나 세상의 과부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근거로 목한자경에 나온다 그걸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염제 종류가 어떤 거냐 요즘은 종류가 참 많아요 그러면 보석 종류로 된 것도 많아요 자거 염주가 진주 염주 수정 염주가 있고 천연 호박 염주 전혀 스님이 한 번 오셨다가 아니 나도 그 처음 봤어요 누렇게 되었는데 호박이래요 호박 보석이 있죠 그러면 300만 원짜리라 200만 원짜리라 잃어버렸다고 침을 자꾸 그걸 보고 잃어버리지는 않는다고 지금까지도 거기다 또 한동안 유행했던 호환석 호랑이 눈과 생겼다 해서 호환석 염주가 또 한동안 유행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나무 종류는 향나무도 있고 보리수나무도 있고 거기다 이제 목한자 염주도 있고 또 율무 염주도 있고 편백나무 염주도 있어요 또 거기다 연자나무 염주도 있고 대치나무 염주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랬더니 옛날에 나 이거 또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했었어요 사실은 그 벼락 맞은 대치나무 벽 처먹고 아 그게 엄청 비쌌어요 또 나 비싸고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한동안 유행이 됐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대치나무 벼락을 담았는지 그랬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나무를 놓고 고압 전기를 흘려가지고 그 뭐요 벼락 맞은 것처럼 만든대요 요새는 레이저로 해서 이렇게 또 벼락 맞은 것처럼 만든대요 그래서 이제 시커먼 팅팅하게 갈색도 나고 시커먼 팅팅하게 만들어서 그 이제 벽주먹 염주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더라고 근데 제가 쭉 지금까지 보니까요 나무로 된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자유로운 보석 종류라든지 나무 열매라든지 또는 나무라든지 뭐 모든 걸로도 만들 수 있죠 그냥 염주 숫자는 108 염주가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80주 그건 상품주 그래요 그 다음에 108주 108개 만들어놓은 염주는 최승주 그게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 54주 그러면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는 수행의 과정을 보살 수행의 과정에 54단계를 해서 수요 4개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7개는 하품주 27현성 성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주는 손목에 차는 거는요 손목 굵게 따라서 10밀이냐 6밀이냐 8밀이냐 그에 따라서 굵게가 틀려요 손에도 넘어도 늘어져도 안 되니까 손에 딱 맞게 안에 고물줄 늘어나게 고물줄을 넣어서 만드는 것도 있어요 단주 그래요 근데 이게 염주가 필요한 게 사용처 어떻게 사용하냐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명대사가 임진완한테 우리나라의 파견 대사로 일본에 가지 않습니까 가서 결국은 나중에는 37,500명의 포로도 데리고 오고 그런 입장이니까 일본에 갔는데 일본 놈들이 참 요소한 놈들이 참 휴식한 인간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냥 대신으로 갔으면 사신으로 갔으면 좋게 맞아 드려야 되는데 훌륭한 스님이라고 하니까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먼 길 오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욕탕에 욕탕에 안내를 해요 욕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씻으십시오 목욕을 하십시오 들어가 보니까 탕 안에 뱀이 그냥 우그룹으로 하더라도 뱀을 넣어 놓는 거예요 우그룹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또 그래서 사명당 대사께서 염주를 빼서 물에 집어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욕탕에다 그랬더니 딱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뜨거운 물을 놔놓은 욕탕 물 밑에 유리 바닥을 해 놓고 그 밑에 밴드를 바글바글 갖다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그때 염주를 사용하는 용도가 여러 가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소리가니까 이게 아니구나 유리막이 있고 그 밑에 뱀을 놓고 나서 목욕을 자연스럽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한번 사명대사에 대한 자세한 얘기 일본 가셨던 얘기 또 임진완한테 했던 공을 세웠던 얘기들을 다음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더라도 그렇게 염주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염주가 먼저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진묵대사께서 저만식에 두 군데서 저만식 해달라고 요청이 오잖아요 그랬더니 한 군데 가는데 아마 완전 송광사 같아요 한 군데는 염주를 가져다주시던 염주를 보내주고 한 군데는 주장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3일 전부터 갖다 놓은 염주가 저만식 하려고 갖다 놓았는데 불단에 놓았던 염주가 탁 cum 닦아dri가 돌아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분신이 되는 거이지요 염주를 오래 사용하면 그 사람의 분신의 역할을 한다 그 사람의 기운이 거기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이런 그냥 놔뒀던 염주하고 수지하고 가지고 있던 기도하는 염주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20년도 지났을 거예요 아마 제가 특공여단의 법문을 여러 번 다녔었는데 그거 하니까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에 비행기도 있고 열차도 있고 납치법들도 잡아내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받는 건데 거기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낙하산 타군 특공 대원들이 대개 중상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분이 장교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주먹으로 가슴을 확 때렸대요 여기 가슴을 그런데 가슴을 때렸는데 여기 군복 주머니에 염주를 넣어놓고 있었대 그런데 그거를 손으로 때린 거예요 말하자면 벌로 때렸는데 그게 그렇게 세게 때리는 주먹질을 하지는 않았는데 손이 문 들었으면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는 그런 습관이 상급자라도 하급자한테 때리는 습관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가르침을 준 거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거기서 희한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때려가지고 손이 망가져서 못 쓰게 됐어요 저는 손이 부서졌대요 손이 부서졌대요 그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염주가 방지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처님의 가필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직접 가서 한 20년 됐을까 하면 그때 들은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자동차에 사고가 자꾸 나는데 어떻게 하면 주먹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굵은 염주에 이렇게 굵은 염주를 줬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차에다 기아 있잖아요 기아 넣고 하는데 거기다 걸치고 다니라 그래서 줘봤어요 그랬더니 언제 한 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오래 가지고 다니는 게 내지죠 사실은 그랬는데 그걸 줬는데 그게 자동차에 있으면 인도하고 차도를 구분하는 이렇게 한 단계 침묵 같은 걸 이렇게 해놨잖아요 공군으로 해놓은 거 거기를 이렇게 탁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반복 같은 건 다치지 않더라고 그게 다하면 그냥 탁 부딪히면서 이상하게 탁 소리가 나면서 염주가 아랄이 처음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그걸 주워가지고 주워 놨는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 다시 그 씨를 사다가 끼이라 그랬어 그 이후로는 사고가 한 번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염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염주가 보통 그냥 있는 염주하고 기도하고 굴리는 염주 사용하는 염주하고는 틀리니까 사람의 기운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몸의 일부가 됐다는 거예요 분신이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염주를 가져다니면 저도 주머니 넣고 다니고 어떤 데 염주를 굴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계절에 관계가 없이요 어떤 데 염주를 굴리다 보면 섬뜩하게 찬 기운같이 섬뜩한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겨울 같은 데는 주머니 넣고 있으면 따뜻하죠 사실 그런데 그게 섬짓하게 찬 기운이 느낄 때는 그게 예지력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아는 기운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예지력이 있지 않으면 어디 가는데 친구 집안에 친구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은 안 나갔으면 좋겠다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든지 예감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런 예지력이 사람이 없을 때 염주가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차게 느껴진다든지 섬싯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가는 길을 조금 늦춘다든지 약속을 뒤로 미룬다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알려주는 그런 폭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말하자면 그러나 우리의 실질을 살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여론조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제복 효과 그래서 제복 유니폼 제복 효과라는 게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결과 발표된 게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여학생들한테 교복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안 입힌 부류하고 입힌 부류는 공부도 잘하고 모든 행동을 하더라 경찰복도 마찬가지예요 제복도 경찰복을 입히면 경찰다운 일을 한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도 또 의사의 가운을 입으면 의사다운 행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제복 효과가 그래요 마찬가지로 염주를 가지고 다니다든지 솔목에 찬다든지 자동차에 또 백밀에 염주를 건다든지 그러면 그게 일종의 나를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는 거지 염주를 백밀에 걸었으면 나는 불자입니다 하는 게 표시가 되니까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불자 연꽃 차거리라든지 염주를 걸어놨을 때 그걸 보면 마음이 안정도 되고 내가 불자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불자로 보여지는데 내가 끼어들기를 잘못한다든지 과속을 한다든지 교통법기를 어긴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염주를 끼면은 다른 사람은 의식하고 그 일종의 제복 효과로 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염주를 가지고 다니면 또 염주 한 사람끼리 많으면 서로 불자구나 서로 알아지니까 마음을 놓고 친절하게 서로 대할 수 있는 계획이 되고 그래서 염주가 여러 명에서 좋은 효과가 많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어봤듯이 염주는 불자들은 하고 다니는 게 좋다 그런데 그냥 하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거기다 염주가 손 놓고 있는 단주든지 백팔 염주든지 손에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든지 그거를 굴려가면서 마음을 정돈을 시키고 안정을 시키고 불보선의 가오력을 믿고 염불금 생각염자 부처불자 아니에요 그냥 부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염주 그러니까 그걸 돌리면서 관세무사를 정돈을 한다든지 지장무사를 정돈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마음을 맑게 하고 업을 소멸하고 나쁜 인에서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염주를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신도들이 오면 그냥 보내야 하고 염주 한 개라도 꼭 주는데 대신 와서 대개 그런 말씀을 해요 이거 차고 다니니까 좋아 보인다고 자꾸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면 빼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그러면 또 와서 먼저 저 주신 거 다른 사람 줬어요 그러면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포기의 방법도 되고 다른 사람을 믿게 하고 안정시키는 그런 방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다고 하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보시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끼던 걸 다른 사람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 사람을 그로 해서 불자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도 된다 그런 저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염주를 그냥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뭐 이런 데 돌아다니는 막대기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력이 스며드는 그리고 각자가 분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또 나무가 좋다는 얘기가 저는 벽주목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향나무 같은 것도 그래요 나무가 향도 좋잖아요 향나무가 그러면 그걸 계속 돌리게 되면요 내 건강에 좋으면요 여기가 바짝 바짝 연이 나요 그런데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병이 나려고 그러면 색이 죽어버려요 아유 묘하잖아요 자기 염주를 보고 자기 건강을 점첩할 수 있는 예상해 볼 수 있는 보고 그런 것도 된다 그러니까 염주를 열심히 굴리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불자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마지막 개성을 을프고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법사님 차비관민들과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정토가 되어지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감사합니다